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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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고 싶어요 김치 스포프로 재래 виде न아 김치륩 이번주 김 più 엄마가 만드는 음식 제일 그리워 한 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김치에선 손맛이라고 엄마 손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빠도 그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야 제일 그립지 아빠가 집에 올 때 우리 다 함께 가족같이 먹는 거 지금은 아빠하고 나 남같이 살겠잖아 아빠가 집에 올 때 우리 다 같이 살게 엄마가 아팠을 때 그때도 나 돌봐주는 거 엄청 고마워요. 아빠한테도 얘기했을 때 하고 나한테도 얘기했을 때 엄마가 어디 둘 다 챙겨줬잖아. 엄마 안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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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엄마가 챙겨주네. 엄마는 이거 김치 담그는 거 되게 쉽게 보이게 했었는데... 하고 더 맛있게 만들고... 김치... 그리고... 감사합니다. 나는 아직도 엄마 선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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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엄마 선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